안녕하세요 여러분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부안을 갑니다 부안시에서 펜투어를 모집을 했는데 1박 2일간 거기에 신청을 했더니 걸려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했더만 거의 뭐 6시간 9시간 완전 미친 일정으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일정 부안을 간다 그 다음에 청호수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호수 마을에 가가지고 반사벌이 하는 그런 무식행위를 할 것 같네요 떡 만들기 체험 해가지고 4시 반까지 가야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 아무튼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 먹으려고 시내 들어왔는데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 아싸 제가 아무래도 차를 이렇게 들고 왔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마땅히 있는지 아니 그리고 또 유료일까 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야 이거 공용 주차장이 있네 이렇게 공짜로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대박 여기 위치는 내가 나중에 좌표 찍어서 자막에 넣어놓도록 하고 아 일단 지금 배고프니까 잘 찾아온 것 같은데 Я 이거 먹거든요 안내 다 먹었고요 진짜 요즘»,'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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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 아유 잘 먹었다 일단 배는 채웠으니까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전에 들릴 때가 있었는데 우와 오 신기해라 뭐 이런 곳이 있냐 이야 되게 그림처럼 찍히네 여기 우와 아직 체험 시간대까지 좀 남아가지고 이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진짜 완전 가득 사마졌네 저기서 하는 건가 뭔가 삘이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어허 어허 네 맞아요 저 유튜버에요 유튜버 처음 보시는 건가 아 진짜요 아 저 근데 진짜 요리에 너무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 저 근데 진짜 요리에 너무 소질이 없어가지고 네 별다른 기술 없었거든요 저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혈압이 오르시더라고요 가르쳐주시는 분이 저는 집중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아날로드 전체만 아날로드 전체만 아날로드 전체만 저 포함해서 8명이에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 있어요 있습니다 아 무슨 활동하는 블로그나 그런 거 활동하시는 거예요? 네 우리 모두 지금 하고 있어요 블로그에요? 응 블로그요 우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이거 다 넣어요? 다 넣으면 안 돼요 소개해드릴게요 아 진짜요? 이거 다 넣어요? 이런 것도 하세요? 조금만 넣어야 돼요 다 넣으면 안 돼요 다 넣으면 안 돼요 다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나 또 안쪽으로 많이 넣으면 여기 층이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네 조금 더 네? 아 이거 안 될까요? 아깐 좀 아깐 좀 동영상 디저트 다를 와 삼계탕 계시했다고? 다를 저녁 먹으러 왔답니다 저 1933 다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겠다 점심 특산이니까 특히 특별히 해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런 거 찍으려고 하면 360도 찍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오늘 아까 찍은 건데. 아 그거 진짜로 아픈 추억인데. 야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데? 안녕 두꺼기. 부안에서의 마지막 날. 오늘 일행분이 생겨가지고 그분이랑 다닐 거 같네요. 그 계양상가? 거기 일단 먼저 가고 유적지 갔다가 여기저기 갈 것 같습니다. 일단 거기 도착하시면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근데 그러면 또 생각 안 나고 막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하게 될 팬투어 멤버들. 약간 등산하는 그런 코스네요. 근데 옛날에 저장치고 산에 있었다. 그러게요. 아 경사 진짜 미친 거 같아. 너무 빡센데 지은 거 아닌겨. 해가 찐이네. 이거 얼마 줬어요? 이건 좀 비싸요. ㅋ 보통 그 이제 TV 프로그램 보면. 여기서는 눈이 눈이 보여nt. 뭐zychура 안 보여요. 오늘 한 번. 안녕! 애의 자동산을 풀어. 편집하면서 안에 불 켜져있네요 아니 좀 난감한데 나오기는 하는 건가요? 네 반찬으로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혼자 오기 좀 난감 역시 전라도야 열 가지 젓갈? 아홉 가지이네요? 아홉 가지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밥 두 개만 더 주이소 두 개요? 이거 남자분? 일단 먹으러 근데요? 네 이거 큰데 이거 먹으러 나와나? 응 얘가 큰데 많은 게 보면 짧거든 음 사실 많아 얘도 딱 감성스럽네 야시 오픈 오픈한 지 30번 밖에 안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있다고 아내리아가 나 사다니고 주자들 하고 팍 이온 사람이요? 팍 크림 우유 하나 네 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계산 내가 아 염전이 있어가지고 여기 소금도 파네 우와 이렇게 온다고? 아 여기 염전 뷰가 있구만 아 여기 염전 뷰가 있구만 염전 뷰 이거 겉에 색깔만 다른 거겠죠? 그쵸? 아내 왠지 무조건 영롱하구만 영롱하구만 우와 아내가 실하네 안타깝게 뜨겁지만 네 짐이 안 나네 아 김라면은 딱 있네 짐이 나면 짐 그거는 CG로 넣으세요 아 이거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좀 애매하게 물이 좀 들어와 있네 네 고기가 맛집이라길래 오 맛있게 또 구사했네 네 감사합니다 감자탕은 질리지 네 고기가 시라고만 고기가 시라고만 고기가 시라고만 고기가 시라고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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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지석묘 여기 약간 밥먹고 산책하기도 좋고 사진찍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볍게 잠깐 둘러보기 좋은 그런 슈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으로, 이 배경으로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와 8시 반 미쳤네 거기는 경구가서가 다 돼 최근 도착한 의견을 넣어버렸다 오면은nal gotta huge adding 산책을 많이 읽으러 온다 산책을 많이 기억해놨는데 산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죠 諸 한갖의 시각은 산책이 안 납니다 산책이 안 납니다 산책을 많이 읽어준다 산책을 많이 읽어라 산책과 산책은 안 은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